그래서 제가 오늘 할 요리가 무엇이냐 바로바로 두부 오믈렉과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크다 음 떨어졌다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영상이거든요 지금 팔을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돌아가 연습생들끼리 내기를 했었어요 진 사람이 아보카도 씨 씹고 있기로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누군가 씹고 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하드코어로 놀았답니다 여러분 빨리 뒤진 밑집 배고파 확실히 아침으로 날 먹을 건 아닌 것 같다 저의 소감을 들려드리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반은 된 것 같거든요 반 정도는 익은 것 같아요 소를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오 색깔 완전 예뻐 오 뭐야 불 너무 셌었던 것 같아 알, 알겠어 진정해 와우 전혀 맛있게 나오진 않아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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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정도면